일단 총 5천까지 있고 일단 1챔은 불금 없으세요. 일단 느끼가 나와요. 늦게 되라가지고 일단 막아야 해요. 일단은 틸이 엄청 빨리 때문에 문이 열리신 즉석집 때로 빼야 되고 기본적으로 틸에 와서 25초 하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해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피드백 저는 환영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오더 처음이거든요. 빼요. 빼요. 텔 있어요. 쭉 빼요. 바로 빼요. 다 막으면 바로 갑니다. 그냥 바로 빼요. 템 챙겨주시고 템 안는 사람 없어. 그냥 다 템 챙겨요. 오케이? 뒤로 와요. 뒤로. 뒤로 와요. 자 초로핀 했어요. 초로핀. 초로핀 뒤에서 나갈게요. 다른 스윙도 25초 계산하고 막으면 돼요. 라곱딱은 10초 정도 막고 불자쓰고 뺄게요. 네. 알겠죠? 나가보시고. 오케이. 지금 불자쓰고 빼. 뒤로 뒤로 뒤로. 뒤로 와요. 모든 코스는 25초에 근하면 됩니다. 쏘면서 빼요. 이제. 이 챗부터 부금이 좀 있어가지고. 이 챗부터 부금이 있어가지고. 저 위에 템 챙기기 전까지는 커버할 거예요. 문 열리면. 힐 받으시고. 문 열리면. P155가 맥스입니다. 맥스. 뒤로 와요. 오른쪽에 템 챙기니까 막아와요. 막아와요. 템 위에 챙기기 전까지만 커버해줘. 커버. 커버해주면 다 죽거든요. 저거. 뭐야 뭐야. 그들이 온다. 그들이 온다. 내려와서 쏜다 바로. 내려와서 쏜다 바로. 쏜다 바로. 쏜다 바로. 쓰고 뒤로 와요. 핑에서 좀 막아볼게요. 핑에서. 계속 일찾기 막아요. 앞에서 막아요. 앞에서. 내가 저젤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 딱 있어. 제가 한국인 템 버러즈인데. 몰라요. 오케이. 이메일 아는 사람 많이 없으니까. 진짜. 파도를 켜면 먹어주세요. 알겠죠? 저희가 비를 짜야 되는 거네요. 이렇게 문 열리니까 뒤로. 옆에서 준비 오니까. 좀만 커버해주시고. 열리면 손바치 위에 잡게 바꿔요. 여기 핑 쪽에 좀비 차를 짜는 건 기억하거든요. 제가. 나중에. 일단은 약간 뒤로 와서 막기 힘든. 계속 막아라. 계속. 진행. 문 열리면 쭉 뺄 거예요. 짜자리다요. 짜자리다요. 저거 왜 안 들리는데. 눈 없어요 그쵸. 왜인지 모르겠는데. 2차프트. 오케이. 자 썬더 쓰고 막다가. 에 5초 받고 뺄게요. 썬더 지금. 잠시만. 5초만. 오케이. 3. 2. 오케이 빼요. 들어가서 보이자. 들어가서 보이자. 들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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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자 지금. 써요. 뭐야 뭐야 뭐야. 아 나쁘지 않아. 으악. 어이야. 근처음. 무서웠지. zone. trouve다 feed. ㅂ궈워. 아입니다. Greta tuo. 2차. 테이크. 다시 보이지 않게. 4olon. trusteesk. 지금 뮤직 쳐서 소리소리 올리시면 되요 이정도도 불긍 나오거든요 야 왜 풀방이냐? 진짜 에든드가 힐 많아 가운데도에서 힐 가운데도에서 힐 가운데도 보수 정면 있지마요 보수 정면 있지마요 힐 돌려요 오케이 왔던게 왔던게 숨어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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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에서 바로 선더 돌릴게요 선더 범위가 서가지고 선더 지금 서요 나이스 솔더 뭐라고 했냐면 시일 고맙습니다 스펙 도로 안녕하세요